쭈욱 부어주시고 가운데까지 들어주세요! 우와~! 오우! 오 마이 가시~! 자 진영! 오 마이 가시~! 자 진영이 만든 라틴! 오 마이 가시~! 자 진영이 만든 라틴! 그렇죠!x2 더 부으세요! 가운데로 가면서, 가운데로 가면서 잘 하셨어요! 오 좋아요 궁금할게요! 그렇죠!x3 더 부으세요! 가운데로 가면서, 가운데로 가면서 잘 하셨어요! 잘했다! 잘했다! 어떻게 해야 해요? 가운데에다가 일단 크게 한번 떨어뜨리고 일단 쭉 부는 거죠! 쭉 부어서 물을 쑤욱 쏟아도 돼요, 이렇게. 자, 작품명. 자, 토네이도입니다. 얼음을 한 스쿱. 그리고 물을 넣어야 되는데. 150ml, 감사합니다. 정확히 150ml를. 150ml를. 계속 흔들리는데 어떻게 150ml를. 움직이는지 알지 못해요. 정확히 150ml를. 정확합니다. 네, 넣어주고요. 나는 남중이가 좋은 게 거침없어도 좋아. 그냥 고민하고 보다, 그냥 뭐야? 엄청 맛있어. 칭찬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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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멘